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한 말에 고종은 조선을 팔아먹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뭐죠 할인 가격으로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굉장히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퇴임 후의 삶과 여러 가지 뭐죠 사적인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재산인 참정권과 선거권을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전부 다 도매값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참정권 을 팔아먹으라고 여러분들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종보다 더 나쁜 겁니다. 고종은 그 당시에 왕정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종은 백성들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한테 이런 돈 좀 받고 일본한테 팔아넘기는 것도 죄책감이 없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 여러분들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통령에 준 권한은 국가를 보위하는 권력이지 국민들의 참정권을 팔아먹으라고 여러분들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감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들 왕정시대의 멘탈리티에 젖어 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자유니까 저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이고 시민은 계약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들의 이름 천부의 권리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선거 조작범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들 넘겨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넘겨버린 것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어제 기자회견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경우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국정운영 부족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고종이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맨날 일본에 대해서 징징거리죠. 당신들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 나서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나라가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것 때문에 힘들어졌다. 너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종인 성임기자가 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고종은 일본에 쓴 뇌물 2만 원을 받았다. 25억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고종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들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고관대작들이 다 받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너무나 제가 기가 찬 겁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능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무능한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조약 이후 첫 조치부터 이상했다. 죄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조약에 반대한 사람들을 고종은 조약을 반대했던 의정참전 대신 환규서를 황제의 지책에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조약 당일 파면하고 말았다. 조약 책일 당사자인 외부 대신 박재순을 영의정에 해당하는 의정 대신 서리로 성진 임명하고 여시에 뒤에 박재순을 참정 대신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내보내고 경선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 입을 담은 사람들을 다 성진시켜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로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죄질이 더 나쁜 거죠. 민주시민의 권리를 팔아먹었으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천부의 권리를 부정선거 세력에게 다 넘긴 겁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당신이 3년 있다가 나가든 2년 있다가 나가든 1년 있다가 나가든 다음 달에 나가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선거 치르게 되면 당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냥 더블당이 연구집권하게 될 거니까 그냥 3년 뒤에부터 연구집권하든 1년 뒤에 연구집권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기록에 따르면 이 고종의 인사는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공사 하야시의 충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돈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날 고종은 인심을 도발하는 상소자들을 가둬두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한 말은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하고 나라를 전부 다 도매껌으로 뭡니까? 일본한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거짓은 지금도 승행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 대리로 임명해 신으로 하여금 그 아래 반열에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러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팔아먹는 때 찬동했던 그런 고간대작들 전부 다 여러분들 성진을 시켜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런 이해 못할 고종의 처분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삼천리 광산을 한밤중에 도덕맞았습니다. 이제 그저 국내부에서 헛된 자리에 앉아서 재정고문 메카타가 주는 황실비를 가지고 풍족히 살면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 역시 한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데 무엇을 끌여 역적들을 선별하지 않고 도녀 총회와 영회를 안겨주는 겁니까.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조선을. 조선 백성들 다 팔아먹은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고종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먼저 떠오른 것이 고종하고 똑같이 고종과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냥 오버랩되는 겁니다. 나라를 두 사람 다 팔아먹은 거죠. 여기 나오네요. 선왕의 판도를 일본으로 넘겨주고 조종이 남겨진 백성을 일본 포로로 모두 넘기려는가. 그런 거죠. 국토와 백성은 태조 고항제가 비반한 마점에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의 개인 소요가 아니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선조가 이런 만든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초인 선거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게 부역하고 아부한 대통령입니다. 존경할 사람들은 많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야 자유니까. 뇌물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소의 고종답은 한결 같았다.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의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입을 닥치고 그냥 내 조치를 수용하라. 이틀 뒤에 민영안이 자결했고 그 다음날 조병세가 자결하고 말았다.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뭐 이런 거죠. 황제가 받은 접대비 2만 원 내탄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심상훈을 통하여 황제의 수중으로 2만 원을 날비됐습니다. 일본 공사 하야시 콘스케가 일문 외무승 기밀 자료에 이른들 돈을 쑤셔 줬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아야 행동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기겠습니까. 그냥 깔아뭉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아야 행동하는 겁니다. 때로는 대의명분 때문에 행동한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윤 대통령 행동은 가장 계산적인 행동인 겁니다.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깔아뭉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가 침탈되는 것을 용인한 겁니다. 왜 본인한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인 뱀 겁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인간치고 일 똑바로 한 인간이 드물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고종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제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달 4일자 기밀 제 119로 보호권 확립에 관한 초약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는 훈실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기 전에 기름을 칠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한일합병에 관한 초약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름을 칠할 비용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10만 원. 이또 대사 이또 시루부미 내한의 점에 궁중 내탄금이 궁핍 상태라는 걸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장하는 명의 아래 2만 원을 심상원을 거쳐서 황제 수준의 나비와 황제가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시종들도 황나물을 줬는데 구완이에게 삼촌은 법무대신 이하영에게 삼촌은 다 먹고 뭡니까 그냥 백성들하고 나라를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한테 징징거리지 말자는 겁니다. 다 이름도 한 겁니다. 지금 나라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죠. 백성들 팔아먹는 거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외에 나머지 2만 원은 모두 조인 이후에 이제 사인한 이후에 한약 여러분들 을사조약책이란 후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등으로 하여금 이 돈을 또 다 줬네요. 일본 사람들 정확하네요. 그 견적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잔액 3만 9천 원을 반납 조치하여 싸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아있네.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이등 방문은 300만 원을 정부에 고루고루 뇌물로 주어 조약이 성립되기를 꾀했고 탐욕한 사람들은 많은 전답을 마련한 이후에 편안한 생활을 했다. 권중현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하며 이근택 박재순들도 일략졸부가 되었다. 꼼꼼한 관찰자이자 기록자이든 황현이지만 황제가 직접 뇌물을 수사한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고종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돈이 되면 금시의 표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주구장창 부정성을 깔아뭉개는 걸 순수하게 절대 전화 안 봐온 겁니다. 저 양반 이익 때문에 깔아뭉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냥 땅땅땅한 겁니다. 그냥 어제 나는 팔아먹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조약체계를 일주일 전에 황제 고종이 일본 공사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명분은 이토 히로부미 접대비이고 이유는 내탕검 궁핀 상태였다. 조약 상대방의 궁박함을 이용한 정례요. 태조 고 황제가 비바람 맞음에 힘들게 말한 나라를 판 맹백한 수례행이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를 팔아먹은 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뭐죠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 며칠째 이런 이 문제를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해먹은 나라를 이런들 넘겼고 그 나라를 천신만고 끝에 찾았는데 또 7, 80년이 지나가지고 그냥 국민이 아니고 노예가 되는 그런 길로 대통령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정리가 됐는데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의 처신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본인의 안의와 가족들의 안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 국민들을 버린 겁니다. 뭐 일부 국민들은 버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윤 대통령을 보필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겠죠. 저는 노입니다. 당신이 3년 뒤에 나가든 1년 뒤에 나가든 2년 뒤에 나가든 간에 어차피 당신이 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민주당이 세세손손 범기 권력을 잡을 거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나는 분명히 이야기한 당신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제 뭐 나가지고 무슨 제발 공정이니 정이니 상식이니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당신들처럼 분명히 서울법대는 못 나왔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양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당신들보다 경우가 어떤 건지 정도가 어떤 건지는 더 잘 아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냥 마누라 데리고 잘 산 생각으로 국민을 팔아먹은 부분에 대한 속전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